예레미야 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진안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두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업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단우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누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산야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리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업들에 살라 하니라 모합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니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줄 니가 아니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죄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니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니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